자, 윤석열 당선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이 여하의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냈을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에 이어 한동훈 후보자까지. 지금도 부정부패 대응이 허점이다.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공개적인 반대를 했어요. 자, 이 상황도 지금 여기까지만도 굉장히 좀 복잡해졌죠. 여하가 합의해서 뭔가 청문회도 입구해서 국민적인 어떤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그냥 합의를 하나 보다. 비판 여론이 있었는데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브레이크를 건 상황.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잠시 후에 열릴 오늘 최고위에서 재논의하겠다라고 밝혀서 상황이 하나 더 어려워졌습니다. 복잡해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또 둘이 통화했다는 거예요. 어제 오전 전화통화로. 중지한 구체적 문제점과 부작용 설명. 이준석 대표. 심각한 모순점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입법 추진은 무리다. 오늘 최고위에서 협상은 재검토하겠다. 그러면 여야 원내 지도부의 합의를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뒤집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시상한 겁니다. 이거 상황이 굉장히 급박해져요. 전재수 회님. 잠시 후에 최고위에서 이 대표는 이거 뒤집을 수 있다라고 시사했고. 이 대표와 뜻을 같이하는 모양새가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장관이요. 어떻게 되려보십니까? 저는 아마 쉽게 이 합의안이 번복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거다. 왜 그러냐면 이전에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해서 합의된 안을 가지고서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는 과정에서 합의가 지켜지지 못한 전례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총회를 통해서 합의된 안이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 뒤집어진 경우는 아마도 거의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안이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이 합의안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입장과 별반 틀린 게 아닙니다. 윤석열 당선자든 김오수 검찰총장이든 권성동 원내대표든 또 유성민 전 대선후보든 간에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라는 기존의 입장들을 계속 가져왔고 그리고 이번 합의의 가장 큰 핵심은 1년 6개월 뒤에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합의사항이고 국가의 어떤 반부패 수사 역량, 그다음에 전문 수사기관인 한국형 FBI를 1년 6개월 내에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의 어떤 역사적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답과 크게 틀린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 합의안이 특별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공직자 범죄, 그다음에 선거 범죄를 뺐다. 그래서 여야 정치인이 담합을 했다, 압을 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있잖아요. 정부 240개에 달하는 모든 경찰서에 선거 상황실이 전부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선거를 많이 하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법, 부당한 선거 범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찰 선거 상황실에서 매일매일 위법한 또는 의심이 가는 이런 선거운동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수사에 들어갑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감시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수사를 안 받으려고 뺐다. 이것은 전혀 사실과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지금도 경찰에 감시를 받고 있다. 엄청 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까지. 그다음에 정확하게 이게 명확한 범죄다 그러면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최고위에서 뒤집어지지 않을 거다.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경제범죄하고 부패범죄만 남겨놨는데 지금 6대 범죄 중에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35만 건의 6대 범죄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34만 건을 지금 현재도 경찰이 하고 있고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은 만 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6대 범죄 중에서 사실상 99%가 경제범죄하고 부패범죄입니다. 그래서 가장 양을 많이 차지하는 경제범죄와 부패범죄를 2대 범죄를 지금 검찰에 남겨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야 여야가 합의한 거고 국민의힘 의총에서 추인한 건데 금요일에 이거를 최고위가 맘대로 뒤집을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뒤집을 수도 있다라고 시사를 했고 윤석열 당선인은 이거 이대로는 안 된다. 제논이 필요하다라고 관계자에게 얘기했다. 그리고 오늘 배현진 대변인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강행하지 않을 거다라고 소위 경고를 날린 겁니다. 오늘 아침 조금 전 브리핑 들어보시죠. 당선인께서는 정파의 입장에서 국민들께 그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까를 좀 깊게 고민을 하고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겠지만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대 여당이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이러한 가운데에도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배현진 대변인 얘기 들어보니까 여당이 입법 독주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야 합의안에 대해서 당선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조로, 전제로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꽤 있는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가 다시 협상에 들어가고 민주당이 만약에 이걸 반발해서 여야의 협상이 불발되고 공존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원안이든 협상 아니든 강행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는 의미도 시사하고 있다라는 풀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윤 당선인은 이 합의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이었어요.